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실에서 보호자가 환자협회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상주하여 환자상태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 병동입니다. 1대1 간병은 아니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기본위생, 체위변경,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를 포함한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퇴원시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합니다.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호자는 의사면담,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주요검사, 물품전달, 입태원시 방문이 가능합니다. 다만 환자상태의 악화,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환자의 안정이 필요할 때에는 주치의 또는 간호사의 판단으로 보호자가 상주할 수 있습니다.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을 위해 병원에 계속 상주하지 않아도 되며 간병 비용이 절감되어 간병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.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상주 제한 및 면회 시간 준수로 환자의 감염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환자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원한 일자로부터 14일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의사 면담 및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검사나 물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방문 시에는 반드시 침상 앞에 있는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 주세요. 입원 전 준비 품목은 복용하는 약품의 처방전, 기저귀, 물티슈, 세면도구, 전기면도기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안전한 입원 생활을 위하여 칼, 가위 등 날카롭거나 위험한 물건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.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지참약은 보호자분께서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입원기간 동안에는 주치의 허락 없이 외출할 수 없습니다. 병동 밖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. 환자의 안전을 위해 흡인, 질식,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제한하고 있으며, 병실 내에서 다른 환자들과 음식물을 나눠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. 화장실로의 이동이나 수술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호출 벨을 눌러 간호사와 함께 해주세요. 핸드폰 충전, 물건 구매, 커피 타기 등 과도한 사적 서비스 요구는 응해드리지 않으니 환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. 환자의 상태가 궁금하여 수시로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말아주세요. 다른 환자의 간호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. 내 가족처럼 간호하고 전문 의료인력의 손길에 더한 강릉아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